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멋지게 꾸며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PC를 구매하신 고객님께서도 역시 기존 영상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셨구요 상담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대략 630만원에 구성된 멋진 커스텀 순행 PC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입니다 역시 인텔 14세대 14900K가 출시되었지만 큰 성능 차이가 없고 그나마 발열해서 조금은 안정적인 13900K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더보드는 에이수스의 ROG 스트릭스 Z790F 게이밍 와이파이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5 RGB 블랙 모델이구요 32GB 2개 총 64GB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고객님께서 처음에 RTX 4090까지 고민을 하셨는데요 요즘 RTX 4090 가격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적정선으로 타협을 보셨습니다 도텍 게이밍의 지포스 RTX 4080 AMP Extreme 에어로 모델로 선택을 하셨구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함께 커스텀 순행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에코 1000W 풀 모듈러 제품이구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NGXT의 H9 플로우 블랙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요즘 커스텀 순행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를 위한 슬리빙 케이블은 리안리의 스트리머 플러스 V2 모델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인 냉각을 위해서 360mm 라디에이터 무려 3개가 케이스 상단과 하단, 측면까지 장착되었구요 이 라디에이터 냉각을 위한 냉각팬과 후면 배기팬까지 총 10개의 냉각팬 모두 리안리의 유니팬 SL INF120 블랙 제품으로 깔맞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팬 가격만도 정말 만만치가 않죠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상단 라디에이터, CPU, 측면 라디에이터, 그리고 하단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구조로 구성되었구요 냉각수의 수온과 유량, 유속 확인이 가능한 수온계와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 역시 빠짐없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싸이오닉의 WB300C 블랙 모델이구요 그래픽 카드 워터블럭은 바이크 스키 전용 워터블럭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싸이오닉의 SRL 펌프 200mm 블랙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적용된 모든 배관은 저희 싸이오닉에서만 가능한 3차원 동간 밴딩으로 진행되었구요 전체적인 시스템 색상에 맞춰서 블랙 색상으로 도색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관 색상에 맞춰서 블랙 피팅이 적용되었구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 제어는 ASUS의 Aura Sync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언제든지 손쉬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랙 구성으로 정말 멋지게 꾸며진 커스텀 스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스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구요 이 위에 카카오톡 1대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